안녕하세요. 요양TV 장혜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핵심 콕콕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등급환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여자 2번 당뇨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3세 남자 3번 혈압약을 복용하는 72세 여자 4번 중풍후유증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65세 남자 정답은요?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말하는 건데요. 65세가 넘는 게 일단은 전제가 되죠. 그리고 신체활동이 안 되시면 다 받으실 수가 있지만 난 65세가 안 됐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65세가 안 돼도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질병이 주로 뇌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풍 역시도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유증도 역시 뇌에서 오는 노인성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령은 50세밖에 안 되셨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지금 신체활동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경관영양돕기 2번 특별시기준비 3번 침대 주변정리정돈 4번 신체기능훈련 5번 세탁물관리 정답은요? 1번 경관영양돕기입니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는 식사돕기가 들어가죠. 그것의 일부가 이제 경관영양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3번, 5번은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우리 업무 중에서는 약간 제한된 것이 있는데 기능회복훈련서비스라든지 방문간호서비스 같은 간호처치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메슬로의 욕구단계와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1단계 신체나 정신이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한다. 2번, 2단계 배고픔, 목마름, 수면 등과 같은 욕구를 해결한다. 3번, 3단계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4번, 4단계 가족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한다. 5번, 5단계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메슬로의 욕구단계는 총 5단계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1단계가 가장 이제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이제 5번에 해당하는 5단계 삶의 보람이라든지 자기 만족을 느끼는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배고픔, 목마름, 어떤 이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2단계는 안전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3단계는 사랑받고 싶어요. 4단계는 어떤 지위나 명예 등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아, 이렇게 단계가 바뀌어 있구나. 그래서 틀렸군요. 네, 정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4번, 노년기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여러가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한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1번, 내양성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5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정답은요? 4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입니다. 자, 이런 응어리진 감정들도 해소가 되고 또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자아통합도 가능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5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이러한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윤리적인 태도는 반드시 한두 문제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요양보를 제공하면서 꼭 가져야 할 도덕적인 규범이죠. 그래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오른 것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번, 관찰자 2번, 보호자 3번, 중재자 4번, 동기유발자 5번, 정보전달자 정답은요? 4번, 동기유발자입니다. 어떤 잔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요. 요 기능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랬더니 스스로 식사하셨어요? 아, 네, 너무 잘하셨네요. 식사뿐만 아니라 옷 입기도 하신대요. 어휴,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켜서 어르신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 네, 그래서 4번이네요. 7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으로 오른 것은 1번, 감염된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2번, 결핵에 감염된 대상자의 물건은 접촉을 피한다. 3번, 업무 중 직업성 감염 질환에 노출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4번, 잠복결핵 감염인 경우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5번, 독감은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발병 후 2, 3일간 쉰다. 정답은요? 3번, 업무 중 직업성 감염 질환에 노출됨으로 주의해야 된다. 이러한 우리 요양보호사에서의 직업을 가지면서 노출될 수 있는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케어할 때 우리가 이런 질환에 노출되니까 주의해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감염된 후에는 접촉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2번도요? 결핵에 감염된 대상자의 물건은요? 전염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촉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4번 같이 잠복결핵인 경우도 활동성이 아닙니다. 감염성이 없어요. 그래서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아직은 이제 잠복결핵이기 때문에 결핵이 걸린 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잠복했다가 내가 면역이 약해지면 훅 하고 이제 올라올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네, 아직은 걸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자 접촉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독감은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요. 발병 후 일주일 정도 쉬시는 게 좋죠. 이제 한 5일 정도는 이러한 증상 생기고 나서 5일 정도 병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감염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쉬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코로나19 감염병 걸렸을 때 일주일 격리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유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로 오른 것은? 1번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2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4번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부서의 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5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사업장이 폐업하면 휴업급여를 못 받는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최저시급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만원인데 8천원에 계약을 했다. 그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종사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걸 의무사항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양보호사에게 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장은 안전에 대해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중단해버립니다. 업무를 중단해야지 우선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산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휴업급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9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 심장관련 당뇨 등을 단전시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자기방임, 4번 경제적 확대, 5번 신체적 확대. 정답은요? 5번 신체적 확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건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치료 및 생존에 필요한 약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심장관련 당뇨나 이런 약물들을 단절시켜요. 신체적으로 지금 필요한데 못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신체적 확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노인장기왕 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자세변환용구, 2번 성인용 보행기, 3번 안전손잡이, 4번 배회감지기, 5번 욕창예방 방석.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배회감지기는 대여할 수가 있고요. GPS형 있고 매트형 있죠? GPS형은 위성항법 장치라고 해서 손목이나 목에다 걸고 다니시는 거고요. 분실 위험 있죠? 배회감지기 중에 매트형은 바닥이나 침대 옆에 이렇게 깔아주시면 대상자가 이동을 할 때 보호자분들에게 알람이나 소리가 울리게끔 돼 있어서 감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배회감지기입니다. 이것은 대여 품목입니다. 이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1번 요양보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2번 방사통은 통증비가 발생한 부분의 가까운 곳에서 느낀다. 3번 움직임이 많은 날은 밤의 관절이 덜 뻣뻣하다. 4번 통증호소 부위는 허리, 다리, 어깨 순으로 흔하다. 5번 수근간 증후군은 팔꿈치 감절에서 손목 관절까지 통증이 있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사통 같은 경우는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이렇게 먼 곳에서 느끼는 것이고요. 또 산부처럼 움직임이 많은 날은요. 밤의 관절이 더 뻣뻣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통증호소 부위는 주로 이제 허리나 어깨 그리고 이제 다리 순이지 다리가 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어깨 순서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여기 팔꿈치 관절에서 손목까지 통증이 있는 것은 팔꿈치 통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번 노아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당내성이 증가되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2번 위장에서 미액의 산도가 증가된다. 3번 쓴맛과 신맛의 미각이 둔화된다. 4번 입에서 타액 분비가 감소한다. 5번 항문관략근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변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은요. 4번 입에서 타액 분비가 감소한다 입니다. 이제 타액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침이잖아요. 침이 분비가 되면 이제 음식물이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타액 분비가 감소하면서 이제 입이 마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럼 소화가 잘 안되시기 시작하는 거죠. 입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이고 1번 같은 경우에 당내성은 세포내로 당이 유입되는 그런 성질을 바로 이제 당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당내성은 어떻게 돼요? 감소됩니다. 당내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혈중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내로 유입이 안 돼요. 그러면 혈중내에 당이 올라가겠네요. 당이 너무 올라가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보내야 되겠네. 어디로 내보낼까?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병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하죠. 당내성이 감소되면서 당뇨병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위액의 산도는 감소됩니다. 저하되고요. 또 쓴맛이나 신맛의 미각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입이 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맛을 느끼는 감각이 너무 증가되다 보니까 조금만 신 거 들이면 막 몸소리를 지시잖아요. 자 5번 같이 항문관략근의 긴장도는 감소됩니다. 긴장도가 감소되니까 훅 풀어지죠. 그래서 변식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긴장도가 증가되면 꽉 조이고 있기 때문에 새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13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피한다 5번 입맛을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을 피한다 대장암 대상자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죠. 6잔에서 8잔 그리고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 드시고 또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그런 식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 4번처럼 이렇게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5번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섭취해 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른 것은 4번이고 대장암 대상자는 지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출제빈도가 올라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14번 호흡기계 질환인 폐렴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기관지 벽의 부종과 협착으로 기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2번 원인은 다양하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 등이다. 3번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여 호흡을 편하게 한다. 4번 호흡곤란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 습도를 높여준다. 5번 세균성 폐렴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원인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 음식물로 인해서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폐렴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흔한 것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1번 심부전증, 2번 협심증, 3번 심근경색증, 4번 급성심부전증, 5번 심내마겸 정답은요? 1번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서 현기증이나 호흡곤란, 피로가 나타나는데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수축이완, 수축이완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부실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주기적으로 폐기능검사와 객단검사를 받는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폐기능검사 아니고 간기능검사입니다. 여러가지 약제를 드시기 때문에 간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까봐 간이 손상이 많이 있을까봐 간기능검사 받고 또 하나가 이제 객단검사인데요. 이 객단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는 거 맞고요. 객단검사를 했을 때 이 객단에서 결핵균이 나오면 이것은 전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핵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수시로 여기 결핵균이 이렇게 생겼죠. 수시로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 두가지 기억합니다. 간기능검사와 객단검사입니다. 17번 머린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피부 속에 굴을 뚫어 피부병을 유발한다 2번 살아있는 머린이 감염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한다 3번 빛과 브러쉬는 흐르는 미온수에 씻어 사용한다 4번 옷이나 침구는 함께 사용해도 된다 5번 2주 간격으로 이외의 약물 치료 후 제공되는 빗으로 빗질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살아있는 머린이 감염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합니다. 석회만 있을 때는 괜찮다 석회만 있을 때는 치료하지 않고 머린이라고 하는 얘가 있는 경우 발견이 된 경우에만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옴이죠. 3번처럼 이렇게 흐르는 미온수 아니고 뜨거운 물 55도 시에 한 5분 정도 담궈놓으면은 좀 사멸되고요. 옷이나 침구 같이 사용하시면 안되겠죠. 자 그리고 치료는요.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합니다. 18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단 주변에는 조명을 밝게 한다 2번 출입문 바닥 벽 선반에 색깔을 칠하여 구분한다 3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4번 욕실의 욕조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한다 5번 신발은 발에 맞는 낮고 넓은 굽의 고무바닥의 신을 신는다 정답은요? 3번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지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게 옳지 않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요? 문턱을 낮춰주시면 문턱을 이렇게 낮춰주는 거죠 낮추더라도 걸려 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문턱은요? 없앤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9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유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1번 인효제를 사용하는 대상자 2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대상자 3번 관절염을 치료 중인 대상자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5번 당뇨병에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4번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입니다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유인과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은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선인데 전립선을 절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기능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인효제, 고혈압약, 관절염 치료 중인 분 당뇨병 대상자 분들은 다 성기능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폐렴고균 매년 1회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1회 3번 파상풍 5년마다 1회 4번 대상포진 매년 1회 5번 결핵 10년마다 1회 정답은요? 2번 디프테리아 10년마다 1회입니다 권장되는 예방접종은 너무 중요하고 거의 매번 출제됩니다 폐렴고균은 65세 이상이면 한 번이고요 그 이전이면 1, 2회입니다 파상풍은 10년마다입니다 대상포진은 평생 한 번이고요 결핵은 권장 예방접종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21번 다음주 음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음주는 최장암, 뇌졸중, 각종 암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2번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는 암과 관련이 없다 3번 적정 음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남녀 소주 2잔 미만으로 제시하였다 4번 음식을 먹고 마시면 알코올의 흡수가 빨라져 더 취한다 5번 알코올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관계가 없다 정답은요 1번 음주는 최장암, 뇌졸중, 각종 암의 발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암 발생과도 연관이 상당히 깊으니까요 이 숙취를 일으키는 물질 아세트알데이드라고 하는 것이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음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남자는 소주 3잔이고요 여자는 2잔 미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 잔도 마시지 않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빈속에 드시면 흡수가 빨라집니다 알코올을 빈속에 드시면 바로 그냥 알딸딸해지시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의 또 굉장히 큰 관련이 있어서 알코올을 너무 음주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22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피부욕장이 발생한다 정답은요? 3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입니다 실변했는데 바로 기저귀 사용하지 않아요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 기저귀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변 반사 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알리고자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배변 훈련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 바로 기저귀 채워주시면 안되겠네요 23번 화재 희망 및 화재 시 대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길이 커져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한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3번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세탁물을 널어놓지 않는다 4번 대피훈련 시 문틈을 막을 청테이프 또는 수건을 준비한다 5번 실내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나오는 경우는 질식 우려가 있다 정답은요? 5번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나오는 경우는 질식 우려가 있다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이 막 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이웃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완강기를 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량 칸막이 써도 되고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을 하시는 거죠 대피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 대피 공간으로 가시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24번 다음 중 안전한 목욕 의자 사용법은 1번 앉는 면이 높은 의자가 안전하다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가 안전하다 3번 물에 녹슬지 않는 금속 또는 목재의 소재가 좋다 4번 의자 부분에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가 좋다 5번 목욕 의자 사용 시 팔걸이를 접어넣는다 정답은요 3번 물에 녹슬지 않는 금속 또는 목재의 소재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물에 녹슬지 않는 금속이나 목재 등이 튼튼하고 또 무게감이 있어서 안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목욕 의자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1번처럼 앉는 면이 높으면 어르신이 너무 높이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앉는 면이 좀 낮을수록 안전하죠 자 그 다음에 등받이는 등에 받쳐주는 것이라 좀 높은 의자가 더 안전하고 그리고 4번처럼 의자 부분에 구멍이나 홈이 있어야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입는 것이 좋겠고 자 목욕 의자 사용 시 팔걸이는 접어놓으면 팔걸이 위로 올라가는 있죠 그래서 펼쳐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 딱 잡고 목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5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돕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조건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번 저혈당 증상은 어지럽고 식은땀 빈매액 등이 나타난다 3번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인 사과, 당면, 우유 등을 섭취한다 4번 복합당질은 단순당질에 비해 혈당을 서서히 올린다 5번 찐 감자, 수박, 늙은 호박 등을 자주 섭취한다 5번 찐 감자, 수박, 늙은 호박 등을 자주 섭취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네요 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자주 드시면 안 될까요 혈당지수가 비교적 높은 식품들은 자주 섭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찐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는 85, 수박은 72, 늙은 호박은 75입니다 이 혈당지수라고 하는 건 GI지수라고 하는데요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뇨 어르신들은 당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사과, 당면, 우유 등이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이고요 이거라 할지라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복합당질 같은 것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사 돕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GI지수가 높은 식품은 자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 중 잘못된 것은 1번 무엇이든 강조를 하지 않는다 2번 소변줄을 뽑더라도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 3번 어깨 인대가 약함으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번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춰 확인한다 5번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건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는 동안 기저귀가 젖었는지 이불을 들추어 확인한다 입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기저귀 젖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이불을 막 들추고 자주 들추고 하시면 숙면을 못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기저귀 젖었는지 이불을 들추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27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응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요구가 있을 경우 담당자를 연계한다 2번 대상자의 개인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게 유의한다 3번 해당 업무의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번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5번 진행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정답은요 3번 해당 업무의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입니다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 요양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대행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대행 중 혹은 대행 후에 이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4번 싱크대 가스레인지는 대상자의 손이 닿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면 사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웠나요? 싱크대가 손이 닿도록 가스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손이 닿게끔 해주셔야 되겠네요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준다 5번 요양보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니다 시각장애자이신데 안 보이는데 왜 앞에서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실 때는 시각장애 언어장애 혹은 청력이 좀 약하신 분들 노인성 난청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처럼 말 건네기 전에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조금 놀라세요 깜짝 놀래요 이런 경우는 좀 청각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신체 접촉을 먼저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3번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분하고는 대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마주칠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마주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방향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렇게 이쪽 저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30번 알아듣긴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번 시간, 사람, 장소 등을 자주 인식시켜준다 2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번 어려운 표현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반복한다 5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정답은요? 3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여기서는 키워드가요 알아듣기는 해도 라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게 문제는 뭘까요?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여러가지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서 표현하게끔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유양보호 기록의 종류와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2번 방문일지, 대상자의 욕구 사정 3번 간호일지,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4번 상담일지,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 5번 사례 회의록, 인수, 인계 업무 내용 정답은요? 1번 급여 제공 계획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서비스의 목표나 내용 횟수가 들어있는 것이 급여 제공 계획서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에 해당하는 기록지고요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는 상태 기록지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상담한 내용이 이런 것은 방문일지라고 하고요 상담일지는 순수하게 상담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것이 상담일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5번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서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태그 신청 및 부착 2번 사용자 등록 3번 스마트 장기요양 앱 설치 4번 급여 내용 서면 보고 5번 청구 및 심사 정답은요 4번 급여 내용 서면 보고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 이 태그를 신청해서 부착하고 사용자 등록하고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면 그 앱에다가 기록을 해서 전송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면 보고를 하는 내용이 틀린 거고요 마지막 청구 및 심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33번 여가 활동의 유형 중 자기 개발 활동으로 묶인 것은 1번 영화 연극 전시회 음악회 2번 교회 사찰 성당 가기 3번 책 읽기, 신앙송, 그림 그리기 4번 체조 가벼운 산책 5번 퍼즐놀이, 종이접기, 신문보기 정답은요 3번 책 읽기, 신앙송, 그림 그리기입니다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이렇게 책도 읽으시고 신앙송이나 그림 그리기 하시는 것은 자기 개발 활동이고요 나머지 1번은 사교오락 활동 2번은 종교 참여 활동이고요 4번은 운동 활동이네요 5번은 소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번 응급처치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명구조 2번 고통경감 3번 긴급후송 4번 상처나 질병의 악화방지 5번 심리적 안정도모 정답은요 3번 긴급후송이 옳지 않습니다 응급처치거든요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은 4가지예요 그래서 1, 2, 4, 5번이 응급처치의 목적이고 긴급후송은 응급처치의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35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필소생술 시행시 가슴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가슴뼈 흉골의 2분의 1 부위에 시행한다 2번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지 않도록 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로 시행한다 4번 압박 직후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5번 매번 압박한 직후 원래 상태로 이완되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매번 압박한 직후 원래 상태로 이완되도록 한다 입니다 심필소생술 할 때는 가슴뼈 흉골의 2분의 1 부위라고 하면 흉골이 이렇게 빗장뼈 아래 빗장뼈 가운데 가슴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슴뼈는 대상자의 빗장뼈라고 있습니다 쇄골이라고 하는 빗장뼈 사이 가운데 이렇게 뼈가 가슴의 정중앙에 있는 뼈가 흉골입니다 이 아래쪽이 바로 여기는 이제 여길 칼돌기라고 하죠 명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위치 선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가운데 2분의 1 부위는 여길 말하는 건데 여기가 아니라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라서 이 지점을 심장 압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흉골의 2분의 1 아니고 흉골 아래 2분의 1 부위 이렇게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구조자의 체중이 실려야 합니다 여기다 손꿈치를 놓고 체중이 실리도록 해주셔야 되고 팔꿈치를 구부리시는 게 아니라 쭉 편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고 대상자와 구조자 어깨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압박 직후에는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됩니다 5cm 정도 누르신 상태로 그리고 다시 이완이 되잖아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하는데 압박한 만큼 다시 올라오고 압박 직후 손바닥이 이렇게 뜨면 안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심폐소생술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내용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이름표를 달아준다 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이름표를 달아 드리면 핀도 있고 또 이거를 떼어서 잡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식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라벨에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표 달아주는 것은 아니네요 37번 치매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욕조에 물을 받아 두면 미끄러움으로 들어간 뒤 물을 채운다 2번 혈압이 높은 경우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3번 일정한 시간에 하기보다는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춘다 4번 욕조에 들어가는 경우 가급적 구축을 하지 않는다 5번 통목욕보다는 샤워가 간편하고 안전하다 정답은요 2번 혈압이 높은 경우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립니다 목욕하실 때 혈압이 높으면 목욕하시면 더 올라가니까 더 위험합니다 합병증이 위험하죠 38번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배뇨 훈련을 시행하되 초기에는 매일 3시간 간격으로 한다 2번 실금 사건, 음식 섭취 내용 등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 3번 배뇨 관리는 소변보기 전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4번 실금한 경우 대상자에게 앞으로 실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5번 위장질환으로 변실금이나 설사가 있는 경우 기저귀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실금 사건, 음식 섭취 내용 등 배설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금 사건이나 음식 섭취 내용 등 이런 배설 리듬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39번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위치는 하루 10시간 정도 제거하여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2번 칫솔질을 하는 경우 거울을 보여주면서 하지 않는다 3번 어린이용 치약은 불소가 함유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 4번 양치 앞물을 뱉지 않는 경우 입을 손가락으로 살짝 벌려준다 5번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에 물지약을 묻혀 입안을 닦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일회용 스펀지 블러시에 물지약을 묻혀서 입안을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40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금연을 하면 뼈가 약해진다 2번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 3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자외선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한다 4번 골다공증과 혈전 예방 약물과는 큰 관련이 없다 5번 절주를 하면 성호르몬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아지는 거죠 약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폐경인 여성분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도 오기도 하고 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금연하시면 뼈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흡연을 하면 약해지시죠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3번처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요 자외선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피해서 다른 시간에 자외선 쬐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혈전 예방 약물이 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5번 같은 경우는 절주 지금 술 줄이신 거죠 거의 이제 끊으신 건데 절주를 하면 성호르몬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과음을 하면 술을 많이 드시면 성호르몬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동시에 치료를 받는다가 맞는 내용이네요 42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혈당이 상승하므로 공복시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인슐린은 경구로 투약하고 냉장 보관한다 3번 저염식이 고콜레스테롤 시기를 제공한다 4번 감염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시 고혈당에 주의한다 5번 약물 복용 중이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제한한다 정답은요 4번 감염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시 고혈당에 주의한다 감염이 있는 경우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활동량이 적어요 이런 경우는 고혈당이죠 그래서 고혈당도 사실 당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자 운동하실 때는 공복시 하시면 또 저혈당에 빠지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항상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하시는 게 좋고 또 인슐린 같은 경우는 경구로 드시면 위장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관은 냉장 보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염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콜레스테롤 식이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약물 복용 중이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혹은 이제 인슐린을 주사를 맞더라도 이렇게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권장사항입니다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3번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 할 때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가족과 지인들이 자주 방문하게 한다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번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4번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5번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입니다 네 우리 선망 있으신 경우는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것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상당 기간 증상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 비약물 요법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족들은 자주 방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지인들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3번처럼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계약해 주시고 또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 하는 경우는 좀 밝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려주시지 않고 또 밤에도 역시 조명을 어둡게 해주지 않는다 네 초조해 하시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압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지만 초조해 하는 경우는 모두 다 밝게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44번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은 1번 침대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여 안정감을 준다 5번 식사 도중 사례가 걸리면 물을 마시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오른쪽 편마비가 있으세요 그러면 건강한 쪽을 밑으로 누워서 지금 식사하시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가요 하면 왼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사례가 덜 걸리고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5번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삼키기 쉽도록 턱을 약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하게 한다 2번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등이 구부정한 경우 삼킬 때 머리를 뒤로 젖혀서 식사한다 4번 천천히 식사하도록 자주 질문을 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식사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켜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삼키기 쉽도록 턱을 약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삼키기가 쉽고요 또 하나는 고개를 약간 앞으로 하시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음식을 삼키기 쉬운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46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억제대를 사용한다 2번 영양액을 1분의 50ml 이상의 속도로 주입한다 3번 비유관이 막히거나 혼탁할 경우 세척을 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일회용으로 사용한다 5번 세거나 역류하면 비유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5번 세거나 역류하면 비유관이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유관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단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 비유관에 이렇게 덮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딱 이 입구에다가 딱 끼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열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비유관이 열려 있으면 역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항상 닫아 놓으셔야 되고 요런 내용이 이제 경관영향 하시는 분 돕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7번 안약 넣는 위치와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안약 상한검 중앙이나 외측 3분의 1 지점의 점적 2번 안약 하한검 중앙이나 내측 3분의 1 지점의 점적 3번 안약 상한검 내측에서 외측으로 2cm 짜넣는다 4번 안약 하한검 내측에서 외측으로 2cm 짜넣는다 5번 안약 하한검 중앙에 2cm 짜넣는다 4번 안약 하한검 내측에서 외측으로 2cm 짜넣는다 상한검 하한검 이 내용은 상한검 이라고 하면 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코가 있고 눈인데요 상한검 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을 상한검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하한검 이라고 합니다 아랫눈꺼풀 이렇게 보시면 되요 위에다 넣어야 되나요 아래에다 넣어야 되나요 당연히 아래에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래 하한검 내측에서 외측으로 2cm 짜넣는다 이것이 이제 안약고는 가장 적합하고요 안약 같은 경우는 떨어트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점적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안쪽에다 떨어트리시면 다 여기 이제 비루관으로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이나 약간 외측에 점적을 해 주시고 비루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8번 왼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왼쪽 귀를 아래쪽으로 하여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2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투여한다 3번 귀약이 차가우면 외위를 자극하여 오심구토 증상이 있다 4번 정확한 방울 수의 약물을 2도 중앙에 점적한다 5번 약물을 점적 후 20분간 누워 있는다 정답은요 2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투여한다 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후상방은 항상 방향이 나오면 후상방입니다 하임리이법 할 때도 후상방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 귀약을 투여할 때도 후상방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후상방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치료할 기는 위로해서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귀약이 차가우면 내의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심구토 증상이 있구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2도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흘러내릴 수 있게 측면에다 점적해 주셔야 되고 5번 같은 경우도 점적 후 한 5분 정도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9번 대상자의 주사 주입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액 세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한다 2번 바늘 제거 후에는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3번 정맥 주입 속도가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4번 주사 부위 부종 시 주입 속도를 줄인 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수액병을 항상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올려준다 정답은요 4번 주사 부위 부종 시 주입 속도를 줄인 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 내용이 옳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요? 주사 주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사 주입을 중단해야 됩니다 조절기가 있죠 조절기를 잠근다 이렇게 내용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잠그고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50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2번 배설 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틀어준다 3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4번 배설 후 일회용 장갑을 벗고 대상자의 손도 쉽게 한다 5번 소변이 냄새가 심한 경우 빨리 처리하고 보고한다 정답은요 5번 소변이 냄새가 심한 경우 빨리 처리하고 보고한다가 아니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정답 5번입니다 5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위치하게 한다 2번 건강한 쪽으로 침대와 90도로 이동변기를 놓는다 3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약간 낮게 한다 4번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둔다 5번 환경을 조용하게 해서 배설 시 편안함을 준다 정답은요 4번 이동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둔다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는 이동변기가 따뜻하면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사용하실 때 배뇨 배변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는 반드시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혹은 평행하게 그렇게 놔주셔야 하고요 침대와 또 이렇게 90도 각도가 아니라 비스듬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대상자의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변기 높이가 중요한데요 침대와 같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5번 보시면 대상자가 이제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는데 너무 조용하면 일 보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음악을 좀 틀어주신다든지 TV를 틀어드립니다 너무 조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교환한다입니다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무릎 세우고 바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교환하실 때 수월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는 1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53번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번 이동할 때는 역류방지를 위해 소변 주머니를 잠근다 2번 유치 도뇨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있도록 한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시더라도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시는 것인데 항상 금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죠 금기사항은 심부전증, 강경화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성기능저하증 이런 경우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수분을 드셔주셔야 되겠네요 54번 대상자의 면도를 도울 때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턱에서 귀밑 방향으로 면도한다 2번 전기면도기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3번 주름진 피부를 위로 당기면서 면도한다 4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직각을 유지하며 면도한다 5번 면도할 부위의 거품을 깨끗이 씻어낸 후 면도한다 정답은요 2번 전기면도기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니다 그냥 일반 면도기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날 수 있죠 단지 전기면도기는 감전에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것은 훨씬 더 전기면도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번 목욕하는 동안 따뜻한 물을 자주 몸에 뿌려주는 이유는 1번 대상자의 심신을 이완시켜주기 위해 2번 대상자의 체온 유지를 위해 3번 대상자가 졸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4번 대상자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 5번 대상자의 욕장을 예방하기 위해 정답은요 2번이네요 대상자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몸에 자주 뿌려줍니다 목욕하실 때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5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가 협조 가능한 경우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양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올라간다 2번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양쪽 다리로 밀며 올라간다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유황보호사 목을 잡고 신호에 맞춰 올린다 5번 유황보호사가 침대 발쪽에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발치 쪽으로 내려가 계신 거죠 협조가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마비가 있는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잡으실 수 있죠 그래서 잡으시고 우리는 불편한 쪽에서 안쪽은 침상면을 잡고 한쪽은 엉덩이 아래쪽을 잡아주셔요 대태부 쪽이죠 엉덩이 아래 부분을 잡으시고 대상자와 함께 하나 둘 셋 하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게 한다가 맞습니다 57번 기본 체위와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앙화위 둔부의 압력을 피할 때 2번 반좌위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3번 복위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4번 측위 식사시나 위관 영향을 할 때 5번 좌위 관장할 때 정답은요 2번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입니다 반좌위는 시험에 출제 많이 됐었구요 또 앙화위 같은 경우는 바로 누워 있는 상태를 앙화위 라고 합니다 침대에 그냥 바로 누워 있는 상태 어르신이 침대에 그냥 편하게 계시는 상태를 앙화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숨이 차거나 얼굴 씻거나 드실 때 식사하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를 이렇게 45도 정도 앉게끔 합니다 그것이 반 정도 앉았어요 라고 하는 반좌위가 됩니다 58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요 1번 허리 긴장 완화 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척위가 이제 복위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런 경우는 복부 밑에나 혹은 발목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수건으로 지지를 해주시면 허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네요 59번 휠체어로 이동할 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2번 평지를 이동할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정답은요 1번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네요 편마비 체크해 주셨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한가요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휠체어가 위치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비스듬히 혹은 평행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6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할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사의 위치로 오른 것은 1번 가슴 왼쪽 뒤 2번 가슴 오른쪽 뒤 3번 허리 왼쪽 뒤 4번 허리 오른쪽 옆 5번 허리 왼쪽 옆 정답은요 3번 허리 왼쪽 뒤입니다 보행벨트는 항상 허리에 착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불편한 쪽 뒤에 착용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왼쪽 편마비 대상자죠 그래서 왼쪽 뒤가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62번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자동차의 앞문을 열고 휠체어와 평행하게 놓는다 2번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하여 다리부터 들어가 앉힌다 3번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는다 4번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사의 차량으로 이동한다 5번 대상자가 편마비인 경우 안전벨트는 채우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와 동승하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는다 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으셔야 하고요 그 옆에 우리 요양보사님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야 구토라든지 어지러움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 내려갈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은요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쪽 건강한 쪽 그래서 지마건 외우셨을 거고요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나왔네 그러면 지팡이 보장구가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지팡이인 것을 골라주시고 불편한 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왼쪽이요 그러면 왼발 나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건강한 발이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64번 전기사고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기구 사용 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 사용을 중단한다 2번 세면대 육조 샤워장에는 콘센트의 보호형 커버를 씌운다 3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구조한다 4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한다 5번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구조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를 차단한 후에 구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조자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조하다가는 전부 다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네요 65번 노인의 영양 문제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한다 2번 대부분 노인은 표준 체중을 유지한다 3번 노인 결식률이 낮다 4번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있다 5번 혈청 지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정답은요 4번 만성 퇴행성 질환과 활동 제한이 있다가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양 문제로서 이런 문제가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섭취가 증가하죠 점점 짜게 드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은 저체중이나 또 과체중입니다 또 3번 같은 경우도 노인의 결식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겠죠 자 5번도 혈정 지질 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66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3번 피토케미칼이 함유된 채소는 섭취를 줄인다 4번 소금 대신 식초, 겨자, 레몬, 후추 등을 사용한다 5번 국물은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정답은요 3번 피토케미칼이 함유된 채소는 섭취를 줄인다가 옳지 않습니다 이 피토라고 하는 것이 식물성, 식물의 어떤 화학성분인데 그것이 우리 인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안토시안이라든지 캐로틴 이런 성분들이 사실 우리 자연이 주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입니다 그러한 채소는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채소 다양하게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67번 당뇨병 식사관리의 기본 목표가 아닌 것은 1번 적정 체중 유지 2번 낮은 혈당 유지 3번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지연 4번 적절한 영양상태 유지 5번 적절한 혈중 지질농도 유지 정답은요 2번 낮은 혈당 유지입니다 이것이 기본 목표가 아니네요 혈당 정상에 가까운 혈당은 80에서 100으로 보고 있는데 한 100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공복시 혈당이죠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적정 혈당이라고 봅니다 너무 낮게 유지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이 되겠죠 우리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관리의 기본 목표는 정상에 가까운 혈당 유지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식판을 치우지 않는다 2번 음식을 크게 썰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한다 3번 국에 말아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먹여준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5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가 정답입니다 식사 안 드실 때는 일단 입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틀기가 안 맞는지 의치가 잘 맞지 않는지 보시고 또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이용해 주시고요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썰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69번 밤에 일어났다 누웠다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2번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3번 낮에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4번 밤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 5번 하루 일과 안에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시킨다 정답은요 4번 밤에 따뜻한 홍차를 제공하여 수면을 돕는다가 울지 않습니다 네 홍차는 카페인이 있어요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우유 드리면 되겠죠 우유는 어르신의 이제 공복도 좀 완화를 시켜주시면서 또 필수 아미노산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에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우유 한 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초조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음악을 크게 틀어 관심을 돌린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여 수면 시간임을 알린다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한 음료를 준다 4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5번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준다 정답은요 3번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한 음료를 준다 치매 대상자가 지금 야간에 초조합니다 네 그런 경우 방을 좀 밝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따뜻한 음료를 주시면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이러한 초조한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2번 물건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3번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4번 주로 치매 초기에 뇌손상으로 인지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5번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요 3번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선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의심이 많은 망상 의심망상 도둑망상 단계 기억 저하로 기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72번 치매 할아버지가 키가 작고 파마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를 부르며 따라다닌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번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3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4번 여보 불렀어요 5번 제가 할머니로 보이세요 정답은요 3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내가 누군지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놀이 치료 중 다른 대상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이해하지 못한 말은 다른 형태로 설명한다 2번 행동이 진정된 후에 이상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3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지시키지 않는다 4번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다 5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입니다 아무리 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너무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하시면 안되겠고요 또 1번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행동이 진정된 다음에는 이상행동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면 또 화가 나시고 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안되시는 거고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관심을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석양 증후군의 문제행동 유형으로 오른 것은 1번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한다 2번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불안해한다 3번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한다 4번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닌다 5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낸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낮에는 유순하지만 저녁이 되면 불안 증상들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석양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5번 중기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3번 대화가 끝난 뒤에는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4번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입니다 중기침해 대상자 같은 경우는 치매,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특징적인 것이 바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는 명칭 실어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명칭을 잘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다 모든 물건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이 중기침해 대상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하실 때도 이러한 이름표를 붙여주시면 기억을 더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 2, 3, 5번은요 치매, 말기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6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게 될 때는 연하게 가습기를 켜둔다 2번 임종 대상자는 장례식, 유언 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꺼린다 3번 체온이 내려가면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따뜻하게 해준다 4번 분비물이 많아지면 베개를 이용하여 바로 눕힌다 5번 입이 건조한 경우 음료를 충분히 제공해준다 정답은요 1번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게 될 때는 연하게 가습기를 켜둔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게 되는 임종시 호흡이 되는 경우는 연하게 가습기를 켜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구요 77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관리로 오른 것은 1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접는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소유물은 보호자에게 준다 4번 의치는 빼내어 의치용기에 보관한다 5번 사후강직이 시작되면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시트는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습니다 임종 후에 사후관리입니다 이때 얼굴까지 덮는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얼굴은 덮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구요 베개는 베어준다 얼굴 색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보시구요 조명은 적절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어둡지 않게 합니다 자 그리고 소유물은 정리해서 목록을 작성해 둡니다 또 의치 같은 경우는 보호자와 상의를 해주셔야 되구요 자 5번 같은 경우가 약간 헷갈리셨을 텐데 사후강직은 임종 후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후에 이제 사후강직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자세를 바른 자세로 취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8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몸에 붙어있는 옷은 옷 위로 찬물을 부어 식힌다 2번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 3번 부족 예방을 위해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한다 4번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잘라낸다 5번 화상을 입은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찬물로 환불을 시킨다 정답은요 5번 화상을 입은 즉시 15분 이상 흐르는 찬물로 환불을 시킨다가 옳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구요 찬물에 담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찬물이라고 하면 한 5에서 12도씨 정도 아주 너무 차갑지 않아요 얼음물처럼 막 0도씨 이렇게 되지 않고 찬물 우리가 딱 만졌을 때 차갑네 이 정도 이런 찬물에 담궈야지 흐르는 물에 하시면 오히려 또 이미 손상받은 이 환불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서 흐르는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79번 대상자가 뇌전증으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1번 몸을 옆으로 돌려준다 2번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한다 3번 의식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번 대상자의 팔과 다리 등 뻣뻣한 사지를 주무른다 5번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정답은요 5번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입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경련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 쓰러졌습니다 이럴 때는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 주시고 그대로 대상자를 관찰해 주시면 대부분 1분에서 2분 정도면 이 경련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상 5분이 됐다든지 아니면 처음 하는 이런 상황인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119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상자를 그냥 그대로 놔주면 억제하거나 주무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요 단지 1번 같은 경우는 입에서 뭔가 침이나 혹은 구토하거나 거품이 이렇게 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인 경우는 옆으로 돌려 주시는 거예요 혹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든지 몸을 옆으로 돌려주는 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입에서 뭔가 나오는 경우만 가능하지 그냥 경련을 하는 대상자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진 않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 이때는 몸을 돌려주지만 그냥 보통의 경련 대상자는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그대로 놔둔다 관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가 반응을 하는 경우 바로 눕힌 상태로 놓는다 2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순이다 3번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4번 일반인 구조자인 경우 맥박 확인이 필요하다 5번 가슴 압박을 적절히 하는 경우 늦골 골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조자의 안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접근하기 전에 화재가 있다든지 도로에 차가 막 다닌다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번 같이 반응을 하는 경우라면 대상자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언어로서 질문을 하게 되면 어 하면서 이제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경우는 반응이 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요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회복 자세라고 합니다 이때는 회복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순서입니다 자 반응 확인 받고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그 다음에 인공 호흡은 항상 기도 유지 다음입니다 기도 유지가 먼저예요 기도 유지를 하고 나서 인공 호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일반 구조자는 맥박 확인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5번 같은 경우 가슴 압박은 적절히 하는 경우라도 늦골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의 어떤 법적인 지지를 가하지 않는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 압박은 해 주셔야죠 위급 상황이 생기면 반응을 하지 않고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어요 그런 경우 의식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조성적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유형버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nd 그리고 warn 수 모르쉬 eda